시계셨어요? 네, 대도 부르고 네, 대도 부르고 네, 장수의 비결이 손과 발이 많이 움직여야 된다 합니다. 어르신들 오래 살고 싶으시죠? 네, 요즘은 백수시대랍니다. 헤어리에 건강하게 말씀하시고요. 저는 인천에서 왔습니다. 강북과 어르신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어서 찾아온 가수 송윤아입니다. 네, 제 노래는 감사합니다. 방금 부른 노래가 제 타이틀곡 좌우지간입니다. 네, 좌우지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장수의 비결은 손과 발이 많이 움직여줘야 된다고요. 집에 가셔서 후회하시지 마시고요. 저하고 함께하는 시간은 흥겹고 재미있는 시간 제 시간입니다. 네, 저와 함께 흥겹한 변화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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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아름다운 신의 화물처럼 흐려 겁을 보일까 당황스르는 길을 잃less걸 하자고 기억하는걸 돌덕onos 춤을 춰 받을 수 춤을 춰 의 게임? 준비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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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